혹시 무료봉사라 그래서 그러니까 대충 봐주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세요? 그런 생각도 분명 하실 분들이 있겠죠. 예를 들어서 무료 진료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그 일회성 진료 가 되기가 쉽습니다. 왜냐하면은 무료일 때 그걸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많고 그러면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거를 여러 사람에게 하려면은 여기 한 번, 여기 한 번, 여기 한 번 이렇게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회성 진료가 되기가 쉬워요. 이가 없는 거를 치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틀리를 만들거나 새로운 일을 해드리거나 이러지만 이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니거든요.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러려면은 본인이 스스로 이를 잘 닦고 본인이 스스로 관심 가지고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본인의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. 그러려면은 일회성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우리 동네 구강관리센터에서 치아를 고치는 것 외에 치아를 치료하는 것 외에 건강 교육 관리도 많이 한다고 하시던데 어떤 걸 많이 하시는 거예요? 우선 이를 잘 닦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이를 잘 닦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먹는 게 위험한,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 있습니다.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어떤 게 대표죠?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. 설탕은 들어간 거. 그리고 그다음에 담배. 담배. 설탕은 충치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담배는 물론 폐라든지 다른 모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잇몸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래서 이런 이를 잘 닦으시고 습관을 좀 바꾸시도록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칫솔질, 올바른 칫솔질 하는 거 좀 가르쳐주실 수 있으세요? 올바른 칫솔질. 올바르다. 그러니까 올바르다는 거는 좀 적설치 않은 것 같고요. 모든 칫솔질은 다. 모든 강아지는 예쁘다처럼. 모든 칫솔질은 다 옳습니다. 그런데 조금 더 꼼꼼하게 닦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. 구석구석 잘 닦으려면은 머리가 큰 칫솔보다는 작은 칫솔이 조금 더 구석구석 닦기가 좋고요. 칫솔 말고도 여러 가지 보조 도구들이 있습니다. 치간 칫솔이라고 들어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치실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 외에도 양치 용액들 있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불쏘 제품들이 있습니다. 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 표면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불쏘 제품을 적절하게 치과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. 불쏘 치료를 받으시는 것. 이런 것들이 일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일단 구석구석도는 이런게 많이 받아들이고 자체를 받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구석구석이 1분의 3g에서 1분의 3g에서 3g으로 지식시èce 정도는 것이 있습니다.